저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구가 좋아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자, 뭔가 이미진 선수인데. 확실히 대한민국 농인대학교의 주장이었죠. 대한민국 MVP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슬 선수. 네, 동명이인이긴 합니다. 자, 웹패스 볼빛. 네, 좋은 적이 해결했습니다. 자, 슬립으로 들어가주면서. 패스 기자만. 자, 김희종규에게. 아, 패스 왔어요. 끌기. 자, 종은정 선수가 바로 패스를 건네주고. 자, 구기현의 패스 그리고. 야, 엔두원입니다. 엔두원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은영. 그렇습니다. 조은정. 아, 좋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구슬입니다. 자, 조은정 선수가 게임을 정말 잘 조립해가고 있습니다. 엔두원이 장착감했습니다. 박은영. 자, 좋았어요. 임희진. 디리와 막히네요. 자, 멋진 연계 플레이가 나와요. 씨ridge 잘 gone game. 오, 멀리 쏘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야,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 좋은 적. ENG 에 패스. 네. 구슬! 원조로 엔두원이 비가 왔어요. 자 밖으로 빼줍니다. 완벽한 오픈 조은정, 조은정! 이 경기는 끝입니다. 네, 샷 아웃 시키네요. 자, 결국에는 김이조구와 마스터옥의... 그렇습니다. 조은정을 리딩을 하고, 이은지는 외곽에...